키워둑! 키워둑! 김상찬! 백혜둥! 박혜둥! 김민영! 김찬령! 박정승! 발현재! 팰리스! 띵! 그런! 치! 헬로. 마이 wp 미쇼. 나이스 미 쥬. 땡큐. 헬로. 나이스 미 쥬. 안녕하세요. 이게 고고? 무대 예상이 오늘 그건가요? 네? 무대 예상이 오늘 그거예요? 비공비공 무대 때 보여주려고 월요일에 우선 시상식에 레드카펫에 올라가게 했지만 그래도 근데 이 영상은 무대 후에 올라가는 영상인데요? 무대 후에 올라가는 영상인데요? 정답 오빠!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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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오우! 아 realizing 어허 proved 온탄 어허허허허 ge 이제 파이팅! 과연? 야! 파이팅! 사이너봐! 야! 거짓하고 내려와! 우리 어디 갔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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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멤버들 기다리고 있을까? 갈까요? 빨리 가겠습니다. 갑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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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헬로! 아아악! 우리 모두 산수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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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수상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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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늘은 민혁이가 나중에는 더 재밌고 더 멋있는 브이로그로 짜잔하고 나타냈다. 헬로우! 그러면 저는 다음 브이로그인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아나 안녕! 사랑해요! 체크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여기 와서 올게요!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여기보세요! 여기 여기! 알! 와아! 자 한번 티아나와 민혁이가 나눠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먹는다면서! 렛츠 고! 렛츠 고! 크런치 했습니다. 다음엔 패밀리!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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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남은 Kunden 이렇게 또 재미있게 놀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재밌게 잘 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 같이 운명족 게임으로 가볼까요? 점프해서 다 같이. 80명 가량이 이렇게 우르르 추는데 멋있었어요. 되게 즐기면서 하시더라고요. 너무 다들 즐겨주셨고 너무 즐거운 표정으로 가르치면서 저희 가르치는 내내 계속 저희도 땀을 흠뻑 흘렸거든요. 네,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도 꼭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헤이! 알 데이! 알 데이! 디! 그! 러! 치! 아! 이! 원! 투! 와! 디! 그! 러! 치! 아! 예! 이! 아! 나.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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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